자 유사성의 집합인데 네 익스펜더블 잡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? 익스펜더블 잡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? 여기서 인더블은 소모품이라며 소모품 회사를 다녀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일들이 많아요 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없는 전혀 영향가 없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좋은 회사 갈수록 어떻게 돼요? 좋은 회사 갈수록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배우고 좋은 회사 갈수록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걸 배우죠? 네 여러분들은 이런 회사를 찾아 들어봐야죠 네 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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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